어스름이 내려앉은 저녁시간. 사이렌을 켠 순찰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한인이 운영하는 한 주류 판매점. 갤러스 한인자율방범대가 순찰을 나온 건데요. 많은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약한 우리가 이민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타겟으로 노려서 저희가 나서게 됐습니다. 갤러스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한 절도 범죄는 줄곧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로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에서 물건을 싣는 사이 절도를 하거나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나오는 한인들을 뒤따라가 돈을 빼앗기도 합니다. 또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한인업소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합니다. 갤러스 동포들은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자율방범대를 창설하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저희들이 좀 더 편안하게 또 손님 또한 편안하게 식사하러 오실 수 있고 아주 좋은 일이죠. 심적으로 더 한국분들이다 보니까 더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심적으로 더 안정감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방범대가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남짓. 다행히 지금까지 한인타운 내에서 절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일단 클래스를 듣고 라이센스를 받고 그런 사람만 민간순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에다가도 사인을 붙이고 민간순찰대라는 사인도 붙이고 저희가 교육받은 우리 민간순찰대 라이센스에 있는 분들이 저희 차를 타고 한인타운에 여기저기 상가 있는 곳들을 둘러면서 혹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가 두루두루 보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게 혹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도 해드리고. 갤러스 동포들은 한인타운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가고 있습니다.